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세요, 떵개요. 개떵입니다. 오늘은 네네치킨에서 4종류의 순살치킨을 주문했습니다. 그래서 양념, 치즈스노이, 핫뿌링, 그 다음에 크리미엄. 총 4가지를 순살로 시켰습니다.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 달걀 고춧가루 와 음~~ 고춧가루 바다나 고추 마시기 거즈 다 날마다 편집하게 구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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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고추와 후추 고추와 육수 고추냉이 매콤하고 쫄깃하고 고추냉이를 하는 것 같아요 고추는 고추냉이를 잘 안먹는 것 같아요 정말 고추냉이니까 점점 간장에 조금 더 고추냉이를 시원하고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고추냉이가 웃겨요 치킨 연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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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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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은 진짜 질리지가 않은 것 같애 미끼한거 빼고는 도대체 치킨 먹으면 무조건 날이 먹었잖아 느끼해요 나 느끼한거 진짜 안 좋아해 치킨 먹고 바로 라면 먹어야 된다면서 나도 내일은 뼈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뼈? 응 생각보다 순살은 일단 별로였던 것 같애 뼈로 뼈가 맛있을 것 같아 이 뼈는 그 향이 확 느껴져야 돼 순살이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네 음 크리미어 이런거는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순살이 났거든 나머지는 순살이고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뼈가 나을 것 같애 응 퍼퍽한 살 많이 먹으니까 치킨 먹으면 다 떨어졌어요 나 원래 치킨을 잘 안먹거든 드실까? 응 진짜 퍼퍽한 살 좋아하는 사람이 딱 진짜 좋아하겠다 어떤거인지 알지 우와 진짜 퍼퍽하다 퍼퍽한 수술이에요 많이 봐 퍼퍽한 수술이에요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이건 약간 소스라 있다보니까 이거는 부드러워 응 음 이게 이 셈에서 좀 남길 수가 있어 생각해봐 이 셈 먹는데? 맨 처음에 진짜? 진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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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여기서 좀 남겨주려고 했거든요 하하하하 처음에 먹먹을까 그래도 그냥 좀 남겨주자 그래도 좀 남겨주자 아니 진짜 처음에 주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하하하하 아 이게 가운데가 일단 꺼진 바람에 이 땅 쪽에 있거든 여러분들 녹화를 여기서 그냥 네 여기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진짜 잘 먹었고요 네 또 뭐 메뉴 또 여러분들도 추천이나 뭐 그런거 있으면 또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녹화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끝